03133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amt입니다. samt은 동산은 1990년 6월 27일에 주식회사 삼테크로 설립되었으며 2000년 5월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세계적 it 기업들과 안정적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트 제품에 필요한 메모리, lcd 패널, 시스템 반도체, 디지털 마줄 제품 등을 판매함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에이소스 등 세계인류 it 기업들과 안정적인 공급 계약을 체결함 기업개요-it 마케팅 전문기업으로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델 등 세계인류 it 기업들과 안정적인 공급 계약을 체결함 대시 또한 스마트폰 및 디지털 카메라, 태블릿 pc와 같은 it 제품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및 lcd 패널, 시스템 반도체, 디지털 마줄 제품 등 전자부품을 판매하고 있음 대시 반도체 및 it 부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홍콩 및 중국 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중 신규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베트남 및 싱가포르 법인도 설립하였음 재무 대시 전자부품의 국내 매출 확대와 중국 및 홍콩 베트남 매출의 증가로 대만향 매출 감소와 용역 부문의 축소에도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신장되었음 대시 판관비의 적절한 관리에도 원가율이 상승한 바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소폭 하락하였으며 기타 수지 개선으로 금융 수지 저하에도 순이익률 전년동기 수준 대시 세계 경기 둔화에도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의 신제품 출시와 제품 다양화에 따른 전자부품 수요 확대 및 유통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외형 성장세 유지될 듯 2023년 4월 13일 기준 개장 전 samt의 시가총액은 3,130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amt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69위입니다. samt의 상장 주식수는 9,999만 5,067주입니다. samt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amt의 퍼은 5,4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2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6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7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685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7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7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0,85배 368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7,3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41번지억원 845억원 78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34번지억원, 601억원, 578억원입니다. samt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4번지 86%이고 유보율은 588.3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0.64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00.64입니다.